와 여러분들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광고를 이렇게 하나봐요 제가 올렸던 추억의 메이플 영상 아시아는 편에 아니 갑자기 댓글이 이렇게 쫙 달린거에요 뭔가 봤더니 맞다고 땡땡땡땡야 네이버에도 땡땡모모 치면 나온다고 문진인가 뭐 땡땡 대체 어디서 보는건가 구글 뭐야 이거 땡땡 땡땡 어디서 보느냐 뭐 와 갑자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개가 그냥 쫙 뜨네요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막 조회수 높은 영상에도 막 이런게 달릴거 같아요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 와 소름 돋았다 순식간에 댓글이 딱 달려버렸어 와 끝이 아니야 하나 둘 또 달렸어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지금 제 조회수 높은 영상에 와 뭐야 이거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십시오 치시면 안되요 광고입니다 다 삭제해버리겠습니다 와 근데 뭐 잼민이들 막 아가들 형이 직접 뭐 하면서 뭔가 진짜 유저들이 남긴것처럼 막 댓글을 남기네요 와 소름 돋는다 와 여러분들 요즘에는 막 이렇게 자기가 직접 남긴것처럼 막 하고 하니까 꼭 조심하길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광고 이런거 보면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기억났어